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듣고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처녀로 선택을 받고 구원에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세상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시면 추수 때라고 말하고 있고 풀묻불의 기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추수 때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보면 7년 동안의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추수의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7년의 기간을 정해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가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이 바로 세상 끝 마지막 7년을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세상 끝, 추수 때 이러한 표현들이 다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 3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1장 15절은 AD 28년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는 지구 역사 마지막 7년 중에서 두 번째 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해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밤 2경을 가리킵니다. 자, 밤 1경, 밤 2경, 밤 3경, 밤 4경 자, 밤은 4경까지 있죠. 자, 요한복음 11장 9절에 보시면 낮에는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밤에도 12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이기 때문에 이 밤에 12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밤이 1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가면 이제 그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물 때에 올지, 밤중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밤이 12시간인데 이 12시간 이 밤에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는데 이 12시간을 저물 때에 밤중에, 닭이 올 때 새벽에 라고 넷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밤은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각각이 3시간씩 이제 되는데요. 저물 때가 밤 1경, 밤중에가 밤 2경, 닭이 올 때가 밤 3경, 새벽에가 밤 4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밤 2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밤 1경, 그러니까 천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장래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간이 바로 경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경점이 천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면 밤중 소리,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밤중은 밤 2경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노아의 홍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두 번째 천년기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는 밤 2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이 세상의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원복음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이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었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또다시 이 세상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이 4천년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죠. 기원전 5년은 네 번째 천년기니까 밤 4경에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벽, 그러니까 네 번째 경점 새벽에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벽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곤 2장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기뻐하심을 입는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성령을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누가 보곤 2장 14절에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 평화는 살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기원전 5년은 밤 4경이고 새벽을 나타내고 이 밤 4경은 바로 살렘의 시간이다. 평강의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새 예루살렘으로서 태어나신 것이죠. 자, 근데 누가 보곤 2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비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몸. 자,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게시록 21장 2절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시간도 밤 4경이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는 때가 3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역시 밤 4경이고 예비된 도성.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은 예비된 몸이다. 누가 보곤 2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몸은 예비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게시록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밤 4경에 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그 예비가 끝나게 되면 내가 다시 온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AD 3030년에 오시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밤 4경 새벽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밤 4경 새벽 그리고 AD 3030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게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밤중이 나오죠.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여기에는 밤 2경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가 두 번째 천년기에 있었기 때문에 밤 2경이죠. 자,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인자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아마도 조금 생소하고 황당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관심을 갖고 천천히 들어보시게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노아의 때가 밤 2경에 있었죠. 근데 인자가 오는 것도 밤 2경에 온다. 자,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근데 이 신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스가리아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낙위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3030년이 될 때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시고 이 3030년이 될 때까지 구원 얻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비하는 사명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리고 게시록 21장 2절에 그 엘리야가 받은 사명이 바로 예비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이제 엘리야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인자 이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인자가 나오고 그리고 임금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인자가 하는 일은 인자의 징조를 믿는 자들은 오른쪽에 놓고 인자의 징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왼쪽에 놓는 것인데 이 인자의 징조는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른쪽에 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왼쪽에 두는데 그때의 임금께서 가라사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선언하실 때 임금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 자 거기에 말하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임금이다 마태복음 26장 29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 아닌가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마태복음 27장 11절인가요 마태복음 27장 11절 예 마태복음 27장 11절이네요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서 새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인자 임금 아버지가 나오는데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고 철장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20절에 능력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우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께 복종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 큰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영광 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음 마음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게 마가복음 고장 12절과 13절에서 인자가 곧 엘리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아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자 엘리아가 밤 2경에 와서 밤 3경까지 예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 4경에 오신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침례 요한이 엘리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천년기 통치가 시작이 되면 그때에는 이제 침례 요한도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천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천년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이 6년의 기간 동안에 침례 요한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침례 요한이 지금 부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침례 요한의 영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의 영이 함께하는 그 엘리아의 영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인자의 징조 그러니까 인자가 삼낱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왼편 좌편에 둘 것이고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오른편에 두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밤 2경과 밤 3경 밤 4경 그리고 밤 1경이 또 있죠 밤 1경은 첫 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엘리아의 사명을 갖고 밤 1경 첫 번째 천년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이 바로 복음 제3일 그리고 삼낱삼밤 땅속에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단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이단의 길을 전파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삼낱삼밤 땅속에서 전파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삼낱삼밤 땅속에서 구나 복음이구나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에 계시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나 언약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그리고 이제 18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 그리고 19절 우리 15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약을 정하게 되면 그 언약에 무엇을 더하거나 또는 패할 수가 없다 그런데 19절에 가니까 율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출애굽하는 당일날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새 언약의 표징이 아비벌 1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당일날 세운 게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에는 무언가 더하거나 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언약 자체가 스스로 서 있는 것인데 아비벌 15일이 하나님의 인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신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더한 것인데 이 새 언약에는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우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옛날에 존스와 와그너가 전파했던 믿음으로 말미없는 의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밤 4경에 오시고 인자는 밤 2경에 온다 인자는 엘리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엘리아가 와서 AD 3030년까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 통치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그러한 통치의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주님의 자녀들을 이 엘리아가 잘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고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은 AD 3030년에 오시고 엘리아는 이미 왔고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은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소유를 엘리아에게 맡겼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근거해서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6월절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6월절 요한복음 19장에 6월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6월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은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AD 27년도가 요한복음 2장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이 AD 29년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이 AD 30년인데 이게 요 말세에는 요한복음 2장은 2023년도 그러니까 채찍으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것이 2023년이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가 요한복음 5장이고 그리고 2025년도가 요한복음 6장 그리고 2026년도가 요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이 이제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지혜롭고 충성된 청직이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맡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회복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을 토대로 했을 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온다 회칠한 무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2024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설명이 아마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엘리야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시대를 정제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주님의 길을 건축하고 이 시대를 정제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길 주님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셨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른쪽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왼쪽에 두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은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인자의 징조를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대한민국 국가에 함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앙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치 통치권자들이 이 만앙의 왕께서 갖고 계시는 계획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끝마친다 그러니까 2030년에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에게 이 통치권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이 현 기독교단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메시지가 전파되면 사실상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전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단이 평화의 진리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날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말 붉은 말이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 백마탄자, 멸류관, 활 그러니까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독교인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전 세계가 전쟁의 바람에 완전히 휩싸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가 평화에 관한 진리를 안다면 참 좋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근데 지금 기독교단이 평화에 관한 진리를 위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평화가 거두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가운데 새기고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